. 와... 와... . . . . . 그건 내 차 내 차는 어떻게 됐나? 와 진짜 괜찮아 그래도 진짜 깨끗하게 고쳤다 거의 며칠 만에 살아난거죠? 이틀만에 이틀만에 살았어 이야 진짜 헬멧 이제 진짜 하는건데 이제 진짜 beauty 우리가 이제 진짜 할거야 어떡하냐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